이번에는 닭갈비의 봉고장 춘천에서 맛보는 특별한 닭갈비를 소개합니다. 손님들 식탁 위에서 벌어진 쎄아닌 불쇼. 사정없는 불 마사지에 시선 집중. 뿌듯하게. 우와. 이게 정말 새로운 음식이구나. 우리에게 침칫한 닭갈비는 매콤한 양념으로 버무려 철판 위에서 볶아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닭갈비는 칼라도 많이 다릅니다. 양념이 없네. 숯불에 불쇼까지. 위아래로 불 마사지 제대로 받은 숯불 닭갈비 맛이 궁금한데요. 음. 맛있어. 불맛 날 것 같은데. 숯불도 한 번, 불 마사지로 두 번. 불향 깊게 베인 닭갈비. 이번에는 신선한 쌈을 싸서 묵심하게 한 입. 그 맛은 어떤가요? 육즙도 이렇게 오랫동안 고정이 되는 것 같은데. 담백해. 육즙이 꽉 차 있어. 아, 타도 탄 맛이 아니야. 불맛이야, 이거는. 육즙 가득 머금은 담백해 맛. 그 맛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데요. 불판 위에 까만 돌멩이가 있는데 이게 맛의 비법인 것 같아요. 불판 위에 까만 돌멩이 정체는 바로바로 맥반석. 이 맥반석이 숯불 닭갈비를 더욱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냥 숯불에 바로 굽는 것보다 불이 골고루 전달돼서 그런지 연하고 육즙도 팍 차 있고. 잘 타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럽게 구워주는 것 같아요. 육즙의 향이 입안에서 팡팡 터지는 것 같아요. 숯불에 바로 닿지 않아 고기가 타지 않도록 천천히 익힐 수 있어 부드러운 맛을 더해준다는데요. 꼭지에 볶으면 마음 아파요. 맥반석 위에서 가장 맛있는 온도로 닭갈비를 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덜 나고. 문어 나왔습니다. 대박. 진짜 맛있겠다. 이번에는 문어가 맥반석 위를 점령할 차례. 숯불 닭갈비를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문어구이가 뒤따라 나오는데요. 이 맛이 또 별밀합니다. 고음, 고음, 고음 어떤 맛일까요? 맥반석으로 구워 더욱 부드러운 맛. 맥반석 숯불 문어구이. 이거 하나 얹어놓고 이거 얹어서. 그 맛도 어떨지? 정말 기대됩니다. 음. 문어의 쫄깃한 맛과 닭고기의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좋아요. 문어가 되게 촉촉하고요. 되게 입안에서 되게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참석과 맥반석 그리고 불맛사지까지 총동원해. 가장 맛있게 구워낸 불맛. 맥반석 숯불 문어 닭갈비. 너무 긴급도로 우동의 불행필만과 소석과 닭갈비. 감사합니다.